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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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7장 8장 8장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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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9장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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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리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들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여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에게 바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의 종이었으나 전수받은 가르침에 보내 전심을 다해 복종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말로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여러분의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들여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전에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의의의 다스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얻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금에 와서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이 일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의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